리모컨이 잘 안되는 경우 지금 이런 상태의 경우입니다. 리모컨을 이런식으로 잡고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안됩니다. 잘 되는 얘는 세워서 여기 까만 색깔 방향 여기 이 면에 이 리모컨의 방향이 맞아져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눌러 보겠습니다. 들어오죠. 꺼지죠. 들어오죠. 꺼지죠. 그 다음에 이 애를 이렇게 이렇게 붙잡고는 누르면 가지 않는다. 저기 방향으로 비추어야 된다.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. 방향 그 다음에 거리는 떨어져도 붙어도 떨어져도 붙어도 괜찮습니다. 방향이 중요합니다. 저기를 비추어야 된다. 후레시 불 비추듯이 저쪽 방향으로 비추어야 꺼지고 켜지고 그게 제일 웃긴다.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.